안녕하세요. 에이티즈의 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퍼스트룩에서 예쁘게 옷을 입고 있는데요. 오늘 저의 컨셉은 약간... 입어야 됩니다. 사춘기? 사춘기? 저는 지금 눈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지금 눈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보이는 걸 포기 드렸어요. 왜냐?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스텐이죠. 오늘 의상 룩에 대한 컨셉트를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는 그 컨셉이에요. 학교에 다닌 연극생인데 선생님이 교복 단정하게 입고 와 이랬는데 잘할 뒤에 사복에다가 교복 넥타이를 매고 아 그렇네. 그리고 신발도 약간 되게 강렬하게 해 줄 수 있거든요. 그쵸. 그쵸. 되게 여상 수만 넥타이를 잘 팔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민기 탄 여상이가 촬영 중인데 쫙 보여드릴게요. 뭔가 레드가 섞인 스쿨룩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보시면 열심히 씹고 있는데 다음은 제 차례에요. 앞에 친구들이 너무 잘해서 좀 부담은 안 돼요. 부담은 안 돼요. 저희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멋있는 건 인정해 줘야겠어요. 아 저 연예인들 당신! 당신 누구야? 저요? 누구야! 저 여기 취재하러 나왔는데요. 취재하러 나왔어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저 성화요. 성화요? 이름 예쁘네. 이름 예쁘네. 왜 이럴 거야? 아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돼요. 뭔지 알아요? 퍼스트 룩 웨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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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트 룩 퍼스트 룩 아니 팬들 görüş hm 억노 윤 퍼만 ног 제가 이렇게 실제들의 열정과 반항의 그런 컨셉으로 일단 찍고 있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컨셉도 비전할 수 있구나. 저희도 재밌게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머리에 나오네요. 질문이 있어요. 형이 10대는 어떠셨나요? 저의 서충이는 이렇게 약간 내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속에서 저랑 굉장히 많이 싸웠고 오늘 화보에서도 내적 반항을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화보 찍은 날에는 또 셀카를 남겨줘야 돼요. 그럼 우리 이거 비하인드가 보는 앞에서 둘이 같이 찍게. 좋아요. 저희가 같이 셀카를 찍었고요. 설 씨, 인터뷰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저 주행 중이에요. 입만 하면 돼요. 아 저 원래 운전할 때 말하면 안 돼, 우리 이제. 아 그래요? 아 운전 중이구나. 요즘 에이티즈 멤버들이 운전 게임에 빠져서 운전 동안 마음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거예요, 나.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거예요, 나. 아 오늘 시각고일 것이네요. 아 베스트 드라이버. 아 네, 베스트 드라이버는 지금 인터뷰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노래하기 전에 유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때요? 하기 전에 어떤 기분이에요? 아직 제가 마지막 순서라서 그런지 뭐 정확히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협착하고 왔어요. 네, 10대 핏사이기를 좀 더. 약간 핏사이기 포즈 표정 하나. 핏사이기 표정? 하나, 둘, 셋. 아 좋아요. 10대의 푸푸탑. 아, 푸푸탑. 푸푸탑보다 반항. 반항 약간. 여러분. 오늘 4층에. 4층에. 오늘 4층에. 오늘 4층에. 지금 종호가 개인 컷을 찍고 있는데 촬영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0대 안에 가장 가까운 친구죠? 10대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일 잘 어울리지 않을까. 운동도 약간. 축구구. 사실 적에 종호가 또 운동을 잘했거든요. 그렇지? 괜찮아요? 네. 지금 어때요? 아, 지금. 아, 지금. 아주 무립을 지금 100% 센터했어요. 오, 네. 점점 강함해지는 포즈. 아주 좋아요. 아, 멋있어요. 아, 멋있어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이렇게. 좋네, 이 정도. 근데 운동을 제가 이렇게 들고 찍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오, 멋있다. 역시 정말 생명은 다이어트죠. 이거 여름이니까 또 다이어트 좀 감수하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못 나가신 거. 홍진이? 되게. 너튜브 를 보시면 잘 나가겠습니다. 이게 너무 멋있어. 이거 뭔가 진짜 화보 같아. 화보지. 집사일 느낌. 응. 운동을 잘하는 중인데. 우리 홍진이 형 약간 잘생긴, 인기 많은 학교생이라면 저는 뭘까요? 저 있잖아. 나는 약간 이 학교를 접수하라고 하는 거지. 학교를 접수했어. 제가 민소옥을 입는 건 거의 처음이라. 운동을 했어요. 하기는 하는데, 잘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와우! 윤호 씨는 학창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저는 학창시절에 되게 약간 좀 날라다녔더라고 신나갔어 제가 약간 체육! 체육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너무 인터뷰인데 저는 학창시절에 날라다녔어요 이러면 형 옆에서 다른 의미로 날라다녔다고 했는데요? 너한테 춤으로 날라다녔지? 춤 정말 못 췄죠 날라만 날렸어요 그냥 춤을 어떻게 추냐면 이거 다 먹어도 돼? 네 필라테스 아 진짜요? 나 모두 당 좋아져서 필라테스 했는데 되게 잘 맞더라고 오 뭐야? 윤호 씨? 머리 적 지었네요? 아 적 지어버렸어요 이마점대고 인기래 아 비가 많이 와요 아 무영 씨 앞머리 시험에 까줬네요 까주세요 까주세요 외상 씨 머리 까주세요 머리를? 가사 너무 좋아 가사 너무 좋아 그럼 에이티즈 에이티즈 화볼게 잘생겼어! 아 너무 잘생겼어요 오늘 우리 둘이 일단 앞머리로 누누마리카리네 네 오늘 약간 컨셉이잖아요 진짜 네 원하는 느낌으로 오늘 한번 또 재밌게 촬영을 해보고 네 끌어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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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 락킹으로 말아? 오 락락 락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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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락 락락 락 락 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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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크롬브 크롬브 5 크롬브 아 이건 언니 여기 야 그럼 지금까지 에이티즈였습니다 1 2 3 잘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